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5분이 맞습니까? 네, 제가 정확한 어떤 하자면은 제 기억상으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난 지 10시 15분에 났으니까 50분 동안 결국 시간을 좀 허비했다. 그런데 관용차 타고 또 오시느라고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가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분은 저도 정말 죄송하고 고인분들이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4시간 동안에 제가 질문을 다 못합니다. 묻는 거에만 확실히 기대하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 안에서 큰 문제가 없다. 아까 상황실장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받은 시각이 대충 몇 시나 뒤입니다. 그때 당시가 21시 57분으로 기억합니다. 9시 57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별 상황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상황실장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느끼시기에 그 보고가 허위 보고였다. 45분에 이미 사고가 났는데 57분에서 지금 아무런 큰 사고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런 보고를 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허위 보고 아닙니까? 그 판단 부분에 비해서는 제가 보호자의 어떤 현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허위 보고죠. 45분에서 사고가 났는데 9시 57분에 보고를 받았는데 심각하지 않다. 그거 잘못된 보고 허위 보고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10시 55분에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태원 엔티카구 거리에 뒷짐을 진 채 이태원 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당겨진 게 나왔는데 이것은 좀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까? 왜 그렇게 처신하셨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말씀 드리기조차도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상황을 몰랐다. 알았습니다. 또 밤 11시 36분에야 직속 상관인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왜 11시 5분에 도착하시고 30분이나 늦게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대략적인 어떤 위급 상황을 파악한 게 23시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 23시 10분경에 정확한 상황 파악이 있어서 팔수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확한 어떤 위급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상황은 응급조치를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하느라고 보고가 늦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 파악 및 또 그 정도 상황이면 이미 상황 계통에서 상황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팔수 옥상에서 현장지를 급박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오신 내용도 몰랐었고 그리고 어떤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급박하게 옥상에서 현장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옥상에 주로 계셨군요. 현장에 계시나? 네, 거기가 위치가 제일 지역의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인 군중 흐름과 그래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현장에서 이 전 서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 중간에 제 결혼 24시 30분경에 소방에서 소집한 긴급현장통제단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도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지휘했다. 이런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허위로 작성된 겁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저는 현장 정말 급박한 상황 지휘하느라 그런 상황보고를 챙기지도 보지도 어떤 지휘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그 후에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현장 수습 도중에 대의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할 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황실장이 나는 허위보고 했다는 저는 심정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이번에도 보면 상황보고서에 이렇게 허위로 기재하면 그 상황실장이 지금 순종히 엉터리로 보고서도 작성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상황실장이 허위보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런 판단을 근거로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 서장께서 설렁탕집에서 나오셔서 바로 현장에 가서 교통통제만 했어도 골목길 안팎의 인파가 압력을 덜어줄 수 있었다. 그랬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만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그렇지하지 못한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늑장보고라든지 직무 태만이라든지 또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무능함 이런 것들이 저는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참사가 있다고 저는 좀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유미진 총경께 질의하겠습니다. 11시 40분의 상황실로 복귀하셨습니까? 복귀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유미진 정의 마스크 벗고 하세요 23시 39분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가다대고 큰소리로 좀 얘기해 주세요. 23시 39분에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23시 39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연락을 어떤 형식으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압사 신고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네. 그 다음에 1시간 46분이 또 흐른 후에 사고가 난 지 0시 1분에야 김광호 청장한테 보고를 문자로 하셨습니까? 보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황실 직원한테 연락을 받고 상황실로 돌아가서 상황팀장한테 용산서장이 서울청장한테는 보고를 해서 서울청장이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장은 이미 현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용 경력을 빨리 현장으로 배치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고 가용 경력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서울청장한테 문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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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